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도 갈래? 넌 항상 환영이야. 어허! 103! 안녕하세요. 두세부터 컷! 박팀입니다. 없습니다. 자신감만 넘칩니다. 인생의 연기라서. 와우. 네, 맞아요. 트루예요. 트루예요. 더 익사이딩. 태형 유예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재밌게 봤고 공정기 배우 때문에. 유희진 대우. 저는 대사가 기억이 나요. 남친 없겠네요. 의사면 바빠서. 우리는요? 한국 간 의료팀 명단에 강 선생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나 때문은 아닐 거고. 대인님 때문은 아닌데. 나 고백한 거 같은데. 사과할까요? 갑자기 얘기 들은다고. 아니 이거 같이 연기 안 하죠. 원기까지? 원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게까지요? 아, 아. 그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고개가 확 들어가. 아! 아, 사과는 안 맞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하하하하 제 실패할이요. 엑슥! 우리는요? 우리 떨어집니까? 굿. 한국 가는 의료팀 명단에 강 선생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저 안 가요. 왜요? 나 때문에 아닐 거 아니에요? 데뷔님 때문에 맞는데 데뷔님 때문에 안 간다고요 사과할까요? 내가 사과를 어떻게 받을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힘들어갔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예 하겠습니다 네. 오 멋있어요! 레디! 앗! 우리는요? 데뷔님 때문에 안 간다고요. 데뷔님이랑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사고 갈까요? 내가 사고를 어떻게 받을 줄 알고요. 89 오! 많이 올라왔다. 아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귀신을 보는데요. 자기는 뭐 콕콕 안 찌르고 되게 푹신푹신했는 줄 아나 봐. 너 위에서 얘기한 거잖아. 너 위에서! 나 위할 거면 남친이나 내놔요! 여기 있잖아, 이 남친!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여기 네 앞에, 나! 근데 안무가 있네. 안 내면 가게 가위 가위 보. 성원이는 저랑 그냥 해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저요! 우리 케이크가 있잖아요. 54 되게 평온하시네. 화이팅! 오마! 아 이거.. 아 놀래키는 걸로 울리네. 일단 한 번 더 해놔요. 내가 누구 때문에 점이 있고, 누구 때문에 귀신 보는 거예요? 아니 나긴 뭐! 예쁘긴 하구만. 아 어머! 나는 너 위에서 한 거지. 나는 날 위해서 한 거야, 너 위에서 한 거야. 날 위해서 하면 남친 하나 내놔! 내 남친 어딨어? 여기 있잖아! 네 앞에 내 남친! 132! 132! 우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당황한 거라. 이렇게 가위가 약간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거지. 원래 본인 얼굴에 갖다 대야 되는데, 상대방 얼굴에 갖다 대니까. 참 무섭다. 김탄! 김탄! 네. 아 예.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봤어요. 어머님이랑? 네. 여기도 명대사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지. 당신을 노리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하러 오é? 어제 한 여자를 만났대. 그 여자 이름이? 차은상이래요. 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차은상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 야 이 노래지! 혹시.. 나 너 좋아하냐? 나 너 좋아하냐? 나 너 좋아하냐? 아니면 재밌게 고르는 거로... Your choice Let's go Let's go Okay, 태어로 데려온 것도 뭐 Let's go 이왕 들어오는 거 영화나 봐라 뭐라는 거야 당신을 믿으려면 누군지 알아야 돼 근데 한 여자를 만났대 그 여자 이름이 케일리래 근데 케일리에게 궁금한 게 생겼대 혹시 나 너 좋아하냐 나 너 좋아하냐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아 무서워 진짜 잘하셨어요 49 끝까지 해 나 너 좋아하냐 계속해 오 올라갔어요 좋아해 46 Not bad 아니 케일리 팀이 올리기 힘들? Paradise 금전티 나 이거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하필 이 장면이에요 어디 가세요? 역시 이 배로? 하얀 천이랑 파란만 있으면 어디는 갈 수 있어 너도 갈래? 시끄럽게 굴어서 고기만 준다고 약속하면 옛날 생각난다 아 하얀 천과 바란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누가 더 저 대사와 배역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달콤한 귀엽게 아 귀엽게 어 지금 98이에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낚시 이 배로요? 흰 천과 바란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도 갈래? 그래도 돼요 넌 항상 환영해 환영해 오! 103 넥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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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대다 이거 진짜 대다 이거 대다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기사 기사랑 그래 저런 거 강의 열라는 것 같은데 들어갈까요? 봅시다 와우 지지어스 오케이 야 쉬었는데? 52 해보죠 낭만 진짜요? 그럼 나 다시 할게요 아니 아니 진짜요 진짜요? 해보죠 낭만 아 진짜요? 그러면 노래 될까요? 아니요 아 그럼 불러줄까요? 아니요 감기인가? 어 봅시다 전문학적 소견으로는 꾀잉이네요 올라갔어요 오오 89 89 개수님 개수님 아니야? 마음이 되게 왔다갔다 많이 하네요 55에다가 그니까 심장이 갑자기 목소리로 지키 씨는요 지키세요 근데 지키세요 근데 행정으로요 지완 씨는 되게 네 이거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신청과 바람만 있으면 눈대만 사랑했어요 눈 근데 이쪽은 만약에 제가 예능하게 되면 진짜 무조건 불러드릴게요 섭외수니 넥슬러이스 그쵸? 이제 모든 사람들 다 150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K-dram을 좀 더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저ile